오늘은 우리 아내의 몇번째 생일이지? 하여튼 생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. 오늘 메뉴 소개하겠습니다. 자 오늘 메뉴는 돼지목심, 하노스테이크 1등급, 치마살로스 2선입니다. 그 다음에 꽃갈비살로스 2선입니다. 알레보스트릴리아. 그 다음에 이거는 하노네, 하노드 진로스.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 외식하면 더는 돈을 그냥 집에서 고기국물로 씁니다. 알뜰살뜰 우리 부인 화이팅. 11월 22일이야. 더 먹어주세요. 20일이잖아.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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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